새해에는 달라지거나 새로 시행되는 정책들이 있죠. 이들 가운데 민생경제,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을 이강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코로나19 고용안파에 무엇보다 시급한 고용지원대책. 이달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구직자와 폐업한 영세자영업자, 특수고용노동자, 청년 등이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하, 재산이 3억 원 이하이거나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취업한 경험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59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도 늘어납니다.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%로 확대돼 256만 명의 어르신이 대상에 포함됩니다. 아동, 청소년 자녀를 둔 가구의 교육, 보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도 시행됩니다. 고 2,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교 무상교육이 전학년으로 확대돼 고등학교 1학년생도 입학금과 수업료, 학교 운영 지원비 등을 면제받습니다.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범 서비스는 연간 이용시간 한도가 최대 720시간에서 840시간까지 늘어납니다. 주택 분야에선 단기성 투기와 다주택 보유를 제지하기 위한 규제 정책이 강화됩니다. 다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종합부동산 세율이 오늘부로 최고 6%로 인상되고 6월 1일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 세율이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20%포인트, 3주택 이상자는 30%포인트가 더해집니다. 주택을 1년 미만으로 짧게 보유하다 팔 경우 무는 양도소득 세율이 지난해 40%에서 올해 70%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의 경우에는 60%로 껑충 오릅니다. 다음 달 19일부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. TBS 이강훈입니다. TBS 이강훈입니다.